한국국토정보공사 골목에는 도시의 역사가 숨어있다 빛바랜 벽을 따라 걷다보면 문명이란 껍데기를 벗겨낸 식민지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구안체 원주민들은 주로 산속 동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지금의 튀니지와 모로코 지역 원주민들과 가장 비슷했던 그들은 뛰어난 손재주로 다산숭배와 토테미즘을 표현했다 하지만 15세기 스페인의 식민대상이 되고 노예로 남거나 추방을 당하면서 결국 멸족하고 말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